이비인우과 전문의 최윤석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우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후각 기능, 냄새 많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코가 하는 일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숨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제르바이젠이라는 나라에 사는 장수 노인이 있었습니다 슈렐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68세, 168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1805년부터 1973년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산 아제르바이젠에 있는 레릭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그런 장수 마을입니다 평균 나이가 95세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90세까지 살긴 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1800년에서 1973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인데 그 당시 그 곳에서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5세나 됐고요 이제 80세 정도는 너무 어린 막내라서 물주단자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심부름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얘기했던 거는 일단 좋은 공기가 있었고요 또 그 나라 특성상 아주 좋은 요구르트 유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코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코의 윤곽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렇게 큼직하게 잘생기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코로 숨을 주로 쉬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꼈고요 결국 하는 얘기는 숨을 잘 쉬어야 좋은 공기를 잘 들여 마셔야 장수한다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코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숨 쉬는 건데 이 공기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다 걸러지고 폐 끝까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것은 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코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이 코는 길이가 앞에서부터 이 목 뒤까지 길이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 12cm를 공기가 하고 들이마실 때 들어가는 속도가 약 0.25초 정도 되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미립자 약 80%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짧은 시간 동안 코 앞에서 코 뒤쪽에 도달했을 때 외부 온도가 몇 도이든 간에 31도에서 37도 정도로 온도를 확 우리 몸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습도도 75에서 95% 정도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극에 가거나 북극에 가도 순간적으로 그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가 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일단 걸러주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정화해주고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가 숨을 쉴 때 방어 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코털, 섬모, 그리고 코 안에 깔려 있는 점막, 그 위에 있는 점액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코털은 밖에 나 있는 코털을 일단 얘기한 건데요 이 코털도 보기 흉하다고 자르거나 뽑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한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먼지들은 여기서 한번 걸러주게 되고요 선모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코털입니다 이 선모가 하는 역할은 1분에 한 1000번에서 1500정도 막 흔들리게 돼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점막과 점액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해로운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끈끈한 점액 같은 걸로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싸게 되면 그 선모들이 막 1000번 1500정도씩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던 아니면 위장으로 넘겨서 녹여버리던 이렇게 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데 있어서 공기가 드러나는 통로도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걸러주는 일정의 공기청정기 또는 가온가습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 때 그러면 코가 왜 중요한가 하면 비폐반사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폐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가 폐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콧구멍의 한쪽을 막고 숨을 한쪽 코로만 들이시게 되면 그 코와 연결되어 있는 폐만 부풀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코는 폐뚜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코나 폐에 있는 점막은 완전히 거의 같은 점막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나빠지면 폐가 나빠지고 반대로 폐가 나빠도 코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식은 폐가 확 수축하는 그런 질환인데 폐가 나쁜 분들은 코에 충농증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충농증이 생겼던 분들이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한쪽이 좋아지면 반대도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 안에 충농증이 심한 분들이 충농증에 있는 호기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코가 정상이 되면 천식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 크기가 약 5에서 70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의 한 7분의 1 정도인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는 이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되는 먼지들은 대부분 다 코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10마이크로미터가 조금 작은 애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에서 먼지를 걸러줘야 제대로 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폐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코 쪽이 나빠지면 기관지염이 생기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점점 염증이 내려가게 돼서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되면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폐 섬유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폐 섬유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폐가 딱딱해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폐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의 건강을 지키는 게 코로 숨을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것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코 건강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염이 걸리신 분들의 코를 보면 코 안쪽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풍선 부풀듯이 되게 부풀어 있고 분비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청자님들이 가끔 감기와 비염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열이나 두통 같은 것이 동반이 되는 반면 비염은 거의 증상이 코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기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지만 비염은 만성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또 눈이나 목이 자주 가렵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이 막힌 공간에서 탁한 공기가 들어가면 재채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목 뒤로 가래가 많이 넘어간다든지 또 잘 때 코를 곤다든지 또 가족력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다거나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네 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 그런 비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염은 주로 코 증상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라고 다 똑같은 비염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알레르기 비염과 일반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또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면 의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대표적인 비염인 혈관운동성 비염은 대부분은 코 증상에 아주 우리가 콧물 비염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외부 자극에 있어서 콧물이 정말 환자분들 표현하면 미친 듯이 나오는 이런 증상을 혈관운동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은 치료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어떤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서 걔를 피하는 게 첫 번째 치료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딱 스페시픽한 약을 쓰는 게 두 번째 치료고요 세 번째 치료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원인이 있다든지 너무 심한 원인이 있다든지 그래서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 비염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 또는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약이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염을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피부에 조금씩 올려놓고 팔뚝이나 등에 조금씩 뿌려놓고 아주 가는 바늘로 콕콕콕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어나나를 봐서 얘가 원인 물질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는 마스트 혈액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므로 해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나 공이 들어가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인 숨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 코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 대표적인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만일 그럼 이 비염을 방치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